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주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여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제 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뜻을 받드는 그런 모양새가 너무나 완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생각을 논평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야당과 소통 나서냐 묻자 대통령이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조선일보 수준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사슬처럼 오만 불통 윤석열 민심의 심판 남은 국정 3년 어떻게 되나 뭐 오만함이라는 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이지 않는데 신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편집실에서 방침을 정하고 나면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에 관계없이. 조선 논조가 대통령이 오만했기 때문에 선거해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참 특히 사람들이 교육들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서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더러 국정 세신을 하겠다. 제 눈에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이번에도 표를 많이 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이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이따 소개를 한 번 더 드리겠지만 나경훈 후보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제거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국힘에 있는 유능한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표를 무자비하게 집어넣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저도 선거대 이탈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겠는데 나경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도 60%대 사전 투표도 60%를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정말 나경훈 당선자는 동작 의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차를 여러분들 개조식 차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저를 계속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선거를 분석하는 과정 가운데서 당일과 여러분들 사전 투표에 60%를 받은 정치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동작 의뢰 시민들이 엄청나게 일어가 볼 때는 똑똑하신 분들 같아요. 완전히 그냥 뭡니까 가 가지고 몰포를 준 겁니다. 몰표를. 물론 사전에 여러분들 60%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세로 많이 뺏겨 가지고 오히려 류삼령 후보안께 넘어갔겠지만 당일 투표에 60%란 것은 그야말로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서 국민은 표를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윤 대통령이 향후 3년의 국정운영을 위해 가지고 충분한 표를 준 겁니다. 충분한 표를 여러분들 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못 지킨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분이 국민들도 부정선거 별로 관심인지 모르는데 공박사 tv를 많이 안 봐 안타깝습니다. 공박사 tv를 많이 안 보는 것은 노출을 안 시켜주는 것이고 앨고리즘이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차단시킨 거죠. 그건 뭐 국회 정통부나 국회 과학기술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걸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안 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이 안 보는 걸. 국민이 안 보고 올라가 당하면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이 표를 줬는데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선거 제도 때문에. 완전히 기울어진 사전투표 운동장이었으니까. 그거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표를 주지 않았으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 쇄신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고 그냥 보시게 되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여.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어떻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국정을 쇄신하는데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진실을 아무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정직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도 그렇고 정직함이라는 것은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나게 될 일을 있는 그대로 사심없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총체적 위기라는 것은 인간적인 정직함의 이런 부족도 있지만 지적인 정직함의 부족도 굉장히 큰 건 거죠. 지적으로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보니까 앞으로 국정운영이 수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3년 남은 윤 대통령 최대 정치적 위기 인사건 행사조차 쉽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자업자득인 거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여소 야대 국면을 탈피했더라도 그렇게 뚜렷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이야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대통령 대통령은 앞으로 하나 옆으로 하나 뭐로 하나 가나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본인이 내세웠던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물론이고 의사 정원 등 의료 개혁도 떠들어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협조 안 해 주겠죠. 계속 흔들 것이고 그다음에 사적인 정오심 같은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지금 조국 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조국 개혁당의 당대표도 아주 전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씨를 위해서 자기를 수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좌파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 때문에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조국 씨 이야기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 집안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박해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는 것도 없는 거죠 조국 씨에게 대해서는 시민들이 광화문을 띄쳐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사를 한 거지 본인이 직접 주도해서 수사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 최대의 문제점은 선거를 고칠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그동안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부정선거로 점철됐고 이번 4월 10일 총선도 그냥 뭉개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방송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재명 후보하고 보시게 되면 인천계양을에서는 사전투표를 7.92% 부풀려 가지고 만 74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더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네 분이 오실 때마다 한 장씩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표를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인천계양의 위가 사전투표 득표일입니다. 이 왼쪽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거든요. 이런 수치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2%포인트로 이겼거든요.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얼마를 졌습니까 12%포인트로 패배한 겁니다. 이렇게 당일 특정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48% 사전투표 득표율 60%가 차이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12% 차이 나게 만든 겁니다. 이걸 보고도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기보다도 양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희룡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0%를 받았는데 사전투표 38%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12%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용인될 수가 없죠. 누군가 개입해 가지고 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미적분도 아니고 무슨 통계학도 아니고 그냥 이걸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한 것은 그냥 본인의 사신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두 가지 사례가 4월 10일 총선에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43%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에서 57%를 받은 겁니다. 무려 14%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의 경쟁자인 박용찬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5%를 받았는데 사전투표 41%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박용찬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5%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잘 싸운 겁니다. 55% 정도는 나오면 압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529표를 그냥 김민석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특히 김민석 후보는 마지막에 투입된 관외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겼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성부를 그냥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통령께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는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측에 권력을 넘기겠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제 다시는 우파 진영에서 권력을 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무슨 잠용이니 원희롱 씨니 오세훈 씨니 홍준표 씨니 이런 분들 대권에 대한 꿈이 있겠지만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절대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변호사들이고 다 여러분들 검찰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의 고대법대 출신의 그런 분들입니다. 다 여러분들 뭐죠. 그냥 뭐라고 할까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상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파 진영은 권력을 못 찾아옵니다. 내가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이진 상태를 지금도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원희롱이 이긴 선거를 이재명이 이긴 선거로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집어넣어 만표 집어넣어 가지고 박용찬 후보가 이긴 선거를 김민석 후보가 이긴 선거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11,529표를 넣어 가지고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뭐 잠용이니 무슨 구룡이니 해가지고 다음에 대권 도전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넘어가게 되면 권력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치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것부터가 여러분들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러나 이 선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거죠. 본인 재임하에 세 번 선거 부정을 다 당한 겁니다. 이번이 네 번째죠. 그리고 2027년 대선에 또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 당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되찾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뭐 사람들이 표를 누구를 던지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어제 여름 방송됐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 나올 겁니다. 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지나가 여러분들 다 부정선거를 다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저는 뭐 그렇게 과장해 가지고 없는 일을 만들거나 좋지 않은 상황을 그냥 시청자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로 포장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인천계양인에서 분석 결과가 어제 다 이렇게 몇 표를 집어넣었는지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제 나왔던 그런 총선총정리나 이런 프로그램 보시게 되면 상시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깔아뭉개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깔아뭉개고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윤 대통령 하에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선거부정 문제를 고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선거결과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선출적 공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깨알처럼 이런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등포리의 김민석 후보도 더 이상처럼 밝힐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몇 표를 집어넣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작을 했는지. 박용찬 후보가 1만 393표 차이로 이겼는데 김민석 후보가 1136표 차이로 이긴 것을 승부를 조작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숫자입니다. 숫자. 이번에 나온 것을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8.15% 어떻게 뻥튀게 했는지. 여기 다 나오네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43%였는데 57%를 뻥튀게 한 거지 않습니까? 아주 이분 잘 싸웠습니다. 박용찬 후보가. 55%가 나왔거든요. 대개 당일 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55%가 나오면 대개 안정권입니다. 그런데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55표를 받았는데 당일 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배가 55대 43으로 이긴 겁니다. 더 이상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1만 1,52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가 57대 41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낙선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박용찬 후보는 참 안 됐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으로 본인이 당선자인데 낙선자가 됐고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우파진영의 정치인들은 이런 꼴을 당할 겁니다. 지금이야 서로가 좀 봐주는 게 있겠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일체 안 끼워줄 거라고요. 이번에는 107석 정도 차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지만 다음에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왜?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왜 나눠 가지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다음에는 내한테 대통령 자리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꿈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부의 알력이나 이런 무슨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4만 7077표 차이로 이겼는데 240만 표를 이재명 후보안께 더해준 선거였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젊은 날 공부를 잘하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어리석은지 자기 이익에 이렇게 눈이 가리게 되면 나는 다음에 대통령 한번 하겠지. 그래서 뭐죠? 선관위 앞에 쫙 여러분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눈치 안 보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밝혀진 데도 내놓고 여러분 대놓고 조작하지 않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